김용민 오늘은 로버트 울프의 오래된 진리에서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오늘은 안철수 대표의 페이스북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회의 답, 정, 너 김용민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조선일보가 달리 조선이 아닙니다. 조선일보가 달리 일, 등신, 문이 아닙니다. 오늘자 팔면을 보니까 SBS의 파일럿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지목하더니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게 따라붙는 편파, 막말 방송 등의 꼬리표는 여전히 떼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편파 방송 소리를 안 들을까요? 자유한국당의 가당치도 안을 문재인 대통령 비방 변이제의 밑도 끝도 없는 태블릿 PC 의혹 핵 마피아들의 원전은 안전하다는 무책임한 강변도 절반은 실어주어야 편파 소리 안 들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 막말 방송 소리를 안 들을까요? 조선일보의 종편 TV조선처럼 하면 될까요? 그런데 그 TV조선은 황교안 권한대행 제재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TV조선은 오보, 막말, 편파 방송으로 인한 심의 제재 건수가 월등히 많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어준은 막말, 편파를 했는데 TV조선은 막말, 편파에 더해 오보까지 얹었군요. TV조선처럼 하면 됩니까? 낙곰수식 막말, 편파가 문제라는 이야기일 수 있겠군요.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은 무슨 이유로 TV조선 MC로 데려갔습니까? 내로남불, 유체이탈의 전형 조선일보. 그래서 많은 언론운동가들이 이렇게 평가하는가 봅니다. 조선일보는 담배보다 해롭다구요. 그나저나 다스는 누구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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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오늘의 주기요 뉴스 만나보시죠.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윤 국가정보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로 검토 이런 제목의 문건을 작성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문건은 2012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외부로 유출돼 새누리당의 공세로 이어졌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죠. 2013년 당시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변창훈 검사가 어제 투신해 숨졌습니다. 최근 동일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 변호사 정모 씨의 자살에 이어 변창훈 검사도 사망하자 검찰은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변창훈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어제나 3시 예정돼 있었는데요. 변창훈 검사는 영장실질심사를 30여 분 앞두고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작심한 듯 색깔론 공세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청와대를 주최사상파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대협이 장악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향해서는 북한 대변인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이에 전대협 의장 출신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면대응했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그게 질입니까? 매우 유감입니다.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표담을 가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무기를 사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밝히며 미국산 무기 구입을 누굴 쪽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일본의 무역이 공정하지 않다고 덧붙이며 무역 불균형 시정도 요구했는데요. 오늘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측에도 통상 압박과 무기 구매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사장의 장애인 인권 침해와 폭력 그리고 횡령을 세상에 알린 공익 제보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로 이사장은 해임되었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공익 제보자가 아닌 조직을 저버린 배신자로 대합니다. 공익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하고 힘겹게 복직을 했지만 직장 내 따돌림과 근무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직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선택은 삶을 담보로 해야만 하는 걸까요? 고맙다는 응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공익 제보자들을 위해 아름다운 재단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공익 제보자들의 평범한 삶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참여 바랍니다. 두 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 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크림호 변비? 홍어 작은형 소어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 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집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계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총물이나 기념품, 탑예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총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을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현창훈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분이 지금 무슨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가 3명이 있었는데 장호중 부산지검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부장검사급 2명이 있었거든요.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수사가 한참 진행될 때 그때 파견돼 있던 검사들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도록 코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또 여러 가지 지침들을 주면서 수사를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라, 방해해라 이런 걸 코치해줬던 그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영장실질심사라고 하죠? 구속전 피해자신문이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호중 검사장 같은 경우는 포기했어요. 내가 나가서 그걸 다투지 않겠다.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는 얘기는 그냥 처분을 달게 받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나가서 내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내가 억울하다라는 걸 항변할 기회를 그냥 포기했다는 거니까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나머지 두 명의 검사가 번창훈 검사하고 이재양 검사하고 두 명이 남아있는데 구속전 피해자신문을 앞둔 상태에서 갑자기 건물에서 투신을 한 거거든요. 이분이 부당한 수사를 받았던 거였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부당한 수사를 받아서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으면 너무 억울해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한다라고 치면 아마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알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유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런다.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든지 얘기를 할 텐데 변호사 사무실이 서초동에 바로 검찰청사 법원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 준비하다가 아내하고 지인 한 명하고 같이 있었다고 그래요. 변호사 사무실에. 그러다가 잠깐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고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떨어져서 숨진 건데 유서도 없고 경찰이 지금 발표한 거는 타살 혐의점도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수사를 조금 더 진행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억울해서 뭔가 부당한 수사를 받아서 그랬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 구속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가면 뭔가 중형이 좀 선고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막다른 골목에 좀 몰렸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 아닐까. 지난주에는 북정원 소속의 변호사 한 명도 수사를 받던 도중에 강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자살 기도를 두 번이나 했어요. 한 번은 마닷물에 몸을 던졌다가 구조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승용차 안에서 목숨을 끊었는데 그 변호사하고 그 변호사가 점찰 조사를 받기 전에 수차례 통화를 했던 통화 기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두 사람이 아 이게 수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이제 논의를 했을 거고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그렇게 이제 하면서 본인이 이제 더 뭔가 불리해졌다고 아마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거 때문에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기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고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것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수사가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멈추거나 이럴 일은 없을 거예요. 이게 아마 부당한 수사다. 이런 여론이 형성돼서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굉장한 역풍이 부는 경우에는 수사가 그냥 종결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같은 경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수사를 하려고 치면 사실 그 나머지 공범들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본인들이 수사를 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냥 수사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그때 국민적인 역풍을 맞았잖아요. 검찰이 더 수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그거와 관련된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수사를 그냥 그 상황에서 종료했거든요. 그리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하고 그 나머지 수사에 대해서도 여태까지 나온 사람들 기소한 사람들만 정리하고 더 이상 혐의를 찾아내거나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사실 성격이 좀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뭔가 흠결을 찾아내가지고 정치적으로 상대편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거의 공작에 가깝게 수사를 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걸 느끼고는 있었지만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그게 이제 한꺼번에 분출돼 나와서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본인들이 이제 수사를 접었던 것인데 이번에는 사실 지난 10년 동안 했던 폐약질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면서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싶은 생각에 오히려 제대로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여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물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할 겁니다. 수사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이게 수사의 방향을 틀거나 수사 자체를 좌철시키거나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방송이 나올 시점은 아마도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왔을 시점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월요일 저녁에 녹음을 하고 있어서요. 화요일 대회에 있으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결과가 다 나왔을 상황이라 제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제가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틀리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무난하게 영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본인들이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을 할 정도면 검찰이 수사를 꽤 촘촘하게 했다는 뜻으로 봐도 될 거거든요. 특히나 장호준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취지심사 포기했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영장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법리적으로 조금 예민하게 다투는 경우도 조금 있고 물론 5명 다 그런 건 아니고 그중에 일부가.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영장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적배청산 관련해서 영장이 그냥 넣는 족족 계속 발부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 법원에서도 약간 조금 부담스러운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얘기도 한간에서는 들리거든요. 아니 그런 고려를 왜 합니까? 아니 법리대로만 하면 되지. 그렇죠. 법리대로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도 도는 게 사실이니까 그게 영향을 꼭 받는다 이런다기보다는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거는 그래서 만에 하나 한 명 정도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이게 또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시작됐어요. 이 변창훈 검사 투신과 관련해서 언론사들의 논조에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언론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일간신문이 나오기 전이니까 어느 신문이 몇 개나 썼을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표현들을 다 쓸 텐데 이거는 팩트에 근거했거나 검찰의 확인을 거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순전히 기자가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언론사들은 이 수사가 망가지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쓰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사에 차질이 생길지 우려된다. 이런 표현을 쓰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거든요. 두 사람이나 목숨을 끊고 이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1배 이런 사람들 빼고는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목숨과 관련된 문제는 좀 그래도 관용을 베푸는 이런 문화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달아서 일주일 만에 두 사람이 이렇게 목숨을 끊은 거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도 계속 수사를 그냥 빨리빨리 치고 나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가 또 한 번 그렇게 얘기가 되면 뭔가 강압수사가 아닌데도 강압수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좀 비춰질 수도 있고 여론이 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몰아세웠으면 저렇게 될 것인가 어쨌든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서 신경을 좀 쓸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 속도가 예전처럼 그냥 막 쭉쭉 치고 나가거나 뭐 이렇게 하기가 조금 생각을 하고 완급을 조절한다고 할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전체적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의적으로 보자 그러면 적폐청산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수사가 어쨌든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사가 잘 진행되기 조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언론이라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참 불행한 일이고 비극적인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수사는 수사대로 제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는 게 사실은 정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표현을 할 때도 수사의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 수사의 완급을 조절하다가 이것 때문에 수사가 꼬이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런 조심스러운 표현을 하는 것들은 제정신이 박힌 언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들은 본인들이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길게 돌아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명이라도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이면 가뜩이나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쓸 언론들도 많은데 여기다 대고 뭐 이제 국정원과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막 진행했다. 이렇게 이제 막 호들갑을 떨면서 난리를 칠 거거든요.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법원이 물론 이제 검찰 수사가 올라온 이런 자료들 이런 것들을 증거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어서 제가 전혀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라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영장의 한 명이 기각됨으로 인해서 막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떠는 언론들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조금 위축돼가지고 검찰 수사가 좀 제 속도를 못 내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여러모로 불행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만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다른 사람 뭐랄까 한 명 정도 있어요. 한 명 정도의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있는데 부디 제가 틀렸기를 자고 일어나서 방송이 될 때는 전부 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구속이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재영 씨를 말하는 거죠? 뭐 글쎄요. 뭐 탁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한 명 정도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상황이 심상치 않네요. 또 수사 진상규명까지 난관은 많고요. 그리고 사실 검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이제 본인들의 제사를 도려내겠다고 수사를 하더라도 뭐 여러모로 영향을 조금 받지 않겠습니까? 같이 수사를 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투신한 변창훈 검사 같은 경우에 연수원 23기거든요. 그런데 23기가 누구냐면 윤석열 제검장이 23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인연이 있고 그 언저리에 있는 뭐 수사팀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들 가깝기 때문에 가까워서 수사가 막 망가지고 이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비극이고 또 그 변창훈 검사의 자자분들이 좀 어리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불행사여서 뭐 문무인 검찰총장이 지금 가서 조문도 하고 애통하다는 이제 입장도 검찰이 발표를 하고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으로는 검사들도 참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역할이 이제 수사를 하는 거니까 수사는 그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인간적인 고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고 그것 때문에 막 언론에서 이제 시끄럽게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막 몰아가면 영향을 아무래도 안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되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영장이 한 명이라도 기각되면 그 상황에 더 이제 불이 붙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그 상황만은 조금 안 왔으면 안 와도 사실은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면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방송이 나갈 때 뭐 하여튼 결정돼 있을 테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폐청산까지 참으로 멀고도 먼 길입니다. 네 자 김프로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술친궁은 술친궁은 참고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신 뵙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아휴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궁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생활에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연말 회식도 술친궁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강자 술친궁. 술친궁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궁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읽은 농부아버지 이정렬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읽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 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아휴,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국물에 세 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 비밀 그 풀스토리 13억분의 1의 남자 만년 지방관이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은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탕이 획직한 쿠데타 그 실상 미월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김용민 브리핑 뉴스계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 이름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에어포스1인데요. 당첨자 두 분에게 이용마 MBC 세직 기자의 신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를 보내드립니다. 복마감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가 한국사의 구석구석에 대한 기록을 남긴 책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비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애주가들이 하다이템 술친굼 한 박스를 선물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꾸러미 상품을 선물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선물해드립니다. 총 3천평의 대지와 건물 두 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답자 찐빵이님 MBC 정상화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잘 싸워진 MBC 구성원들과 기다려준 국민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경희 소나무님 이메일을 안 적어두셨네요. 끝까지 적폐를 청산해가는 이 정부와 용기있게 나서주는 많은 이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들입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어제 끝말잇기 시작 글자 별골의 골이었는데요. 당첨자 촛불 들고 하이킹님 끝말잇기 골 불견 야당들이 하는 짓 차마 눈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거슬립니다. 김영민 브리핑 뉴스기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기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한 학교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 암병모 등의 선각자의 정신으로 종교기역 500주년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기 신입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 주간반과 야간반 일반인을 위한 석사과정 주말 야간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2-2125-0108 이완대 민중의 소리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철새 계절 맞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아주 즐겁게 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런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그렇게 뻔뻔스럽게 들어가는 모습이 뭐 웃기려고 했다면 성공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정치공학 이런 이야기는 잘 몰라서 오늘은 이제 정치적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 이야기가 좀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현실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정치자분들께 미리 양해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통 정치적 이야기를 할 때는 주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다양한 이론에 접목이 가능한 현상만 제 스스로 해석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정치자분들께서도 좀 가볍게 아 경제학에서는 저걸 저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정당 의원 9명이 탈당을 했죠. 자유한국당으로 입당이라고 쓰고 이제 기어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해야 마땅하는 이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이건 뭐 저희 브리핑에서도 김용은 피디님께서 상세하게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요약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를 접하면서 관심을 갖는 대목은 왜 선거철만 되면 유난히 탈당 러시가 많이 벌어지느냐 요거 문제에 관한 겁니다. 지금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정당 탈당 사태가 벌어진 거고요. 정계개편 이야기도 늘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합집산이 굉장히 강렬하게 벌어지는 때가 제 경험상 선거를 앞두고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선거에 대해서는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임이론에서 많이 다룹니다. 특히 게임이론에서는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을 플레이어라고 부르는데 이 플레이어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까 요걸 늘 고민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플레이어들의 행동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유용할 때가 많아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 작년 11월쯤에 제가 T4T이라는 게임이론 전략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복 전략이라고 불리는 전략인데요. 요걸 한 번만 복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것하고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요. 작년에 들으셨던 기억이 나는 분들은 지나가셔도 좋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4T 전략이라는 건 영어로 풀이하면 이쪽에서 툭 치면 저쪽에서 툭 되받아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전략이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먼저 협조하면 우리도 협조하고 저쪽에서 배신하면 우리도 배신하는 이런 게임 전략을 뜻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수한 전략인지를 밝혀낸 사람이 로버트 엑슬로드라는 과학자인데요. 제가 한번 그 죄수의 딜라마라는 유명한 게임을 소개를 해드렸죠. 범죄 용의자를 각각 다른 방에 가둬놓고 야, 네가 먼저 범죄를 불면 너는 형을 가명해 줄게. 대신 동료가 너보다 빨리 불면 네 동료는 가명을 받지만 너는 중형을 받게 된다. 이렇게 위협을 한 다음에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게임 이론에 따르면 각각 다른 방에 갇힌 범죄 용의자들은 동료를 배신하고 범죄 행위를 자백하는 게 유리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전부 털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믿고 신뢰했으면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던 두 용의자가 고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서로 먼저 동료를 배신하는 바람에 모두 중형을 받는다. 뭐 이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엑슬로드가 한 실험은 뭐냐면 이걸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를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대회를 열어요. 대회를 열었더니 굉장히 여러 전략들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전략부터 굉장히 복잡한 전략을 가지고 여러 참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 판에는 협조했다가 두 번째 판은 배신했다가 뭐 이런 전략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대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우승을 한 사람은 라포포트라는 수학자였습니다. 라포포트가 제시를 한 전략이 바로 티포텟이었고요. 이 전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앞에 판에서 상대가 협조했으면 나도 다음 판에 협조를 하고 앞에 판에서 상대방이 배신을 했으면 나도 다음 판에는 반드시 배신한다. 딱 이 전략 하나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전략이 두 번에 걸친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의 우수한 점은 뭐냐면 상대가 배신을 하는 걸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게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인지시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번 판에 배신을 하면 이번 판에는 이익을 얻어요. 그런데 반드시 다음 판에 배신당한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이번 판에 협력을 하면 이득을 얻을지 손실을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판은 몰라도 다음 판에서는 반드시 상대가 협력으로 돌아온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이번 판의 결과는 잘 모르겠는데 상대가 이 디포테스 전략을 구사한다는 걸 알게 되면 다음 판에는 반드시 내가 응징을 받던 보상을 받던 다음 판에는 반드시 내가 뭔가를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우수한 전략이냐면요. 우리가 다음 판에 적절하게 보복을 하지 않으면 상대는 계속해서 배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배신을 하는 게 또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번 판에서는. 이걸 우리가 일단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배신을 해서 상대가 이번 판에서 이익을 취했어요. 그럼 오케이. 네가 이번 판은 먹었어. 하고 지나간 다음에 결과가 다음 판에서 새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다음 판에서 내가 반드시 보복을 하면 어, 네가 저번 판에 나를 배신했다 이거지. 그럼 내가 이번 판에 보복해 주겠어? 라고 반드시 보복을 하면 상대는 알게 되는 거죠. 아, 다음 판에는 협력하는 게 더 유리하겠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고 배신보다 협력을 선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자주 드는데요.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이 왜 자손 대대로 수십 년 동안 꼴통짓을 할까요? 저는 진보가 이 T4T를 잘 활용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일파들이 왜 아직도 득실될까요?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판을 보면 친일파들은 민족을 배신함으로써 이익을 쟁취하죠. 이게 그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이제 민족을 배신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일제강점기 때 니들이 민족을 배신하는 게 너희들한테 돈이 되겠지, 이익이 되겠지. 여기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판입니다. 그 판이 끝나고 새 판이 시작됐을 때가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해방이 됐을 때의 이야기죠. 새 판이 시작되면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복이 있었어야 합니다. 티포텟을 적용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친일파 순사가 독립권을 고문을 해서 죽였어요. 그럼 그 판에서는 걔한테는 그게 이익이겠죠. 하지만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해방이 되고 나서 다음 판이 시작이 되면 티포텟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일파 순사를 죽음에 거의 근접하는 징벌을 해야 돼요. 어떤 친일파가 친일행각으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판에서는 그게 걔들한테 유리했겠죠. 하지만 그 판이 끝나고 해방이라는 새 판이 시작됐을 때는 즉각 몰수, 징역 등 이런 보복을 해야 됩니다.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다음 판에 티포텟을 보복을 적절히 구사해야만 결국은 걔들도 개과천선한다는 결론이 이미 게임 이론에서 결론이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응징을 못하면 계속해서 못된 놈들은 배신을 한다는 거죠. 그게 그 판에서 제일 유리하니까요. 이때 이 대회를 주최한 엑슬로드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인트를 남깁니다. 이 보복 전략에 대해서요. 티포텟이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 상대방에게 다음 판이 곧바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이 조금 부족해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판의 존재가 무지하게 중요하다. 왜냐? 만약에 이번 판을 벌렸어요. 그런데 다음 판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아무도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음 판이 없는데 왜 보복을 당하겠습니까? 이번 판이 끝인데요. 그러면 이번 판에는 누구나 다 배신을 합니다. 아무도 협력을 안 해요. 보복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대방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게임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음 판이 없어도 다음 판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너 이번 판에 우리 배신하면 다음 판에 우리가 반드시 보복한다. 사실은 다음 판이 없지만 이런 태도를 보여야 상대가 다음 판에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이번 판에 협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정치 쪽에 응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왜 선거가 가까워 오면 선거철만 되면 동지들을 배신하고 탈당하고 이러는 인간들이 많아질까? 이 질문에 대한 게임 이론의 대답은 다음 판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이라고 답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번 선거에서 배신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판이 바로 한 달 뒤에 벌어집니다. 이러면 상대가 티포텍 보복 전략을 펼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배신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한 달 뒤에 바로 응징을 당할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거가 보통 4년에 한 번 돌아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다음 충선은 2년 뒤에 벌어지죠. 이 기간이 굉장히 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정치를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2년이라는 건 진짜 진짜 긴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이번 판에 누군가가 선거에서 배신을 해도 유권자가 다음 판에 즉각적인 보복을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음 판을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 긴 시간이라는 변수를 믿고 이번 판에 대놓고 배신을 해서 즉각적인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철새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2, 4년 동안에 2에서 4년 동안 여러 정치적인 변수를 이용해서 내가 지난번 판에 배신했다는 사실을 잊게 하거나 아니면 물타기를 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소환하거나 해임하거나 하는 제도가 있으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다음 판까지 시간이 짧아요. 누군가가 배신을 했을 때 즉각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지금 없죠. 무조건 응징을 하려면 4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배신을 즉각 응징하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래서 철새들이 들끓는다는 게 게임이론의 관점입니다. 제가 이걸 전혀 정치적인 식견이 없는 상태에서 게임이론의 관점으로만 정계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동의를 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관대하게 받아들여주십시오. 정치적인 무식자가 오로지 게임이론의 관점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고 그래서 거대 여당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해보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을 배신했던 국민의당 의원들을 받아들이자. 이런 주장이 있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120석대의 여당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 40석의 의석이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정계개편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건 제가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고 순전히 게임이론 관점에서만 보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용인이 되면 4년의 시간을 이용한 배신자들의 전형적인 물타기가 끊임없이 통용이 된다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 총선에서 분명히 그 사람들은 조직과 동지들을 배신을 했어요. 그러면 그 판에서는 보통 막대한 이득을 챙깁니다. 배신을 하는 이유가 그 판에서 이득을 챙기기 위한 거고 실제로 게임이론에서는 배신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그 판에서는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판에서 그 사람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요. 그러면 이쪽 플레이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판은 그렇게 넘어갔어도 다음 판에는 반드시 T410 보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먼 미래의 배신자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배신자들에게 배신보다 협력이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각인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하필이면 선거라는 건 앞에 판과 뒤에 판의 간격이 굉장히 깁니다. 4년이죠. 이것 때문에 즉각적인 보복이 안 돼요. 그리고 2016년 총선으로부터 2년이나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정치적 지형에 변화가 막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배신자들을 용납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옛날 얘긴데 용납하자. 정치적으로 필요하다. 하고 용납을 해버립니다. 받아들여줬습니다.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다음 판에 배신자가 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공천도 못 받았을 사람들이 일단 배신하고 지역감정 조정하고 마타도우 퍼뜨려서 당선이라는 이득을 취한 다음에 그 판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다 얻은 다음에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간을 끌다가 적절한 시간에 옛날에야 좀 잘못했어. 우리가 그래도 한 뿌리잖아. 우리 다시 한 편으로 먹자. 이러는 사람들이 왜 안 등장하겠냐고요. 과거에도 그게 먹혔는데요. 그렇게 한 판을 배신하고 이익을 얻었는데 아무런 응징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다음 총선에도 이번 판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을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사실 이런 관점에서만 보면 제가 만약에 민주당에 속한 플레이어라면요. 국민의당과 합당 혹은 용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입장이라면 당장 국정운영에 좀 힘겨운 면이 있더라도 그걸 용인하려면 2년 뒤에 그 배신 행위는 또 계속해서 반복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철세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을 가장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철세를 왜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번 판에서 얻는 게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막으려면 이번 판의 이익은 어쩔 수 없어도 다음 판에 반드시 보복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이 새끼들 우리를 배신했으니까 죽여버리겠어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음 판에 반드시 응징하는 티포텟 전략이 배신 행위를 제어하는 거의 유일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건 게임이론에서 이미 증명이 됐다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제가 잘 모르지만 정치라는 게 워낙 다양한 감정선의 복합예술이어서 이런 보복 행위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정치적인 지형에 따라서 좋은 게 좋은 거고 어제는 이 편이었지만 오늘은 우리 편으로 치자. 이런 관행이 유지되는 것 같은데 순전히 게임이론 관점에서만 보면 이런 게 유지되면 정치적 철세 행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치는 정치고요. 적어도 우리 유권자들만큼은 정치가 유권자들을 배신했을 때 그 배신에 대한 응징, 철세 행위에 대한 보복 이게 저는 관행으로 자리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복, 응징 이런 단어들이 좀 잔인해 보여서 그런데 게임이론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판에 잊지 않고 보복하고 응징하는 것이 보다 협력적인 사회를 만드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은 왜 선거철만 가까우면 철세들이 난무하는지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게임이론은 다음 판에 어떤 보복을 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지를 청취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아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여기용해서 김보양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다음 달 10일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안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궐기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난 8월 전국의사총연맹을 포함한 10개의 의사단체 역시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문재인 케어는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난임치료나 자기공명영상 MRI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부실해진다. 국민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역시 재원 대책이 없는 세금 먹는 하마다 이렇게 문재인 케어를 비난했는데요.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 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1조 원 가운데 10조 원을 활용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사나 의료정책연구소는 정부 추계보다 약 4조 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케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약 3조 원의 국가지원금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서울신문은 이런 주장들은 과대 추계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습니다. 요양기간에 따라 MRI나 초음파가 전체 비급여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데요. MRI나 초음파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종합병원급의 비급여 비율을 사용해 재정 부담을 크게 잡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정부는 2020년까지 비급여 비율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계획이며 급여 항목이라고 해서 건강보험이 비용을 100%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목에 따라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해 본인 부담률을 차등 적용할 계획인데요. 한국당의 주장에는 이런 계획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의사협회가 문재인케어 반대 궐기대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의사협회가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명한 노선투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콩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콩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콩차 티백 2플러스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콩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 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유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혁 축하합니다. 온 세다 잠 두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것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리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용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의 첫 번째 절기인 입동인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9도, 대구는 5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6도가량 높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또한 아침에는 내륙의 안개가 강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9도, 대전과 대구 18도, 광주 20도로 예상됩니다. 낮에 호남 서해안에서 내리기 시작한 비는 밤에는 충청 이남 지방과 중북부 지방으로 이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쯤 되면 우리 교수님도 유명세를 좀 느끼실 만도 한데 알아보는 분이 없던가요? 전혀. 전혀 없습니까? 네, 저는 유명해지는 것 받아들도 않고요. 손가시고 귀찮습니다. 별 말씀도 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 방송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문학자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수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 별 말씀이. 네, 교수님 책을 사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많은 책을 내셨잖아요.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교수님, 다 중요한 책이고 다 소중한 책이지만 나를 이해하려면 이 책을 통해서 일단 인문하라 이런 차원에서 소개해 주실 만한 책 없습니까? 아직 이해를 받기가 이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나중에 기회 다음에 말씀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어제 이어서 실상사에서 날아온 책 두 번째입니다. 네. 오늘은 로버트 울프라는 인류학을 공부한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네. 오래된 진리입니다. 음, 오래된 진리. 네, 그렇습니다.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원주민 세노이족과 함께 한 10년을 보내면서 그 부족들의 삶을 통해서 들여다본 우리 인간의 오래된 지혜들, 삶의 모습들을 잔잔하게 펼쳐놓고 있는 책이네요. 네. 오래된 미래라는 책은 왜 이렇게 알잖아요. 라다크로부터 배운다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오래된 미래라는 말이 뭐냐라고 가끔 물어보면 대단히 반어적이에요. 미래와 올해가 함께 나란히 있다는 게 좀 낯설죠. 네.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미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오래된 과거에서 인간의 지혜, 인류의 지혜들을 모아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는 현재의 인류 문명이나 미래의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불안 같은 게 도사리고 있겠죠. 오래된 미래에서 호찌라는 사람이 라다크 부족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상을 제시했듯이 로버트 홀프는 오래된 진리라는 책에서 세노이족의 삶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을 공부한 심리학자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인류학 관련 책을 읽다 보면 참 낯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하고 워낙 다르니까 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지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류의 본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그런 삶도 인류의 삶이고 그런 삶이 만약에 맞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면 그런 삶을 통해서도 미래를 구상하고 상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삶과 멀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6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60년대 시골의 풍경을 생각하신다면 여기 세노이족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낯설지 않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책을 펼치면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하면서 급류에 떠 있는 얼음덩이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이랍니다. 대답하는 부절이 있는데요. 이처럼 인생이란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시각각 변화해가는 삶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바탕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는 데 이런 오래된 부족들 지금도 존재하는 고대인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지혜를 통해서 미래를 가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당장은 이렇게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더라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몹시 빈곤하다고 생각되는 그들은 사실은 그다지 많은 일을 하지 않고도 배고픔 없이 자의를 살아간다. 그들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규칙적으로 일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 밑에서 일하지도 않는다. 즉 누구의 짓이나 명령을 받고 행동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인들이다.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 가축들을 돌볼 필요도 없다. 그들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어떤 이들은 물건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배를 만들기도 하고 옷감이나 항아리 또는 목공의 품을 만들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사냥이나 낚시를 좋아한다. 다른 세계와 소통하는 일에 재능이 있는 이들은 사제나 주수사, 치료사가 된다. 그들은 우리가 흔히 생필품이라고 부르는 것 없이도 잘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문명을 전해주자마자 그들은 극도의 빈곤과 질병이 시달리게 되었다. 문명의 전파를 내세우며 세계의 오지에 들어간 서구인들은 원주민들에게는 없는 온갖 병균이 자기들의 신발에 가득 붙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일은 전 세계 모든 원주민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났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인의 시선을 보면 대단히 가난해 보이고 삶의 규칙성도 없어 보이고 일정한 일도 없이 빈둥거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 현재를 즐기면서 그들만의 언어로 삶을 행복하게 영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인류학의 고전들이 우리 현실의 삶을 변혁하는 강력한 잠재력 또는 에너지가 된 적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해방, 인간해방을 전제로 한 이 여성해방만 해도 미국의 인류학자인 마가렛 미드라는 사람이 쓴 책 한 권 세부족 사회상과 기질이라는 책 한 권이 하나의 노리새 역할을 했고요.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젠더 문제가 우리가 남성은 남성이고 여성은 여성이고 하는 고정관념 자체를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래된 진리를 깨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데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어가다 보면 군데군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이 책들은. 예를 들면 이 세노이족들은 글자를 전혀 모르는 부족이에요. 대대손손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기억을 통해서 자기 삶을 누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글자로 표기하고 모든 지도로 장소들을 표시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정말 낯선 거죠. 그들에게는 책도 없고 당연히 신문도 없고 거리 게시판도 없고 지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방향도 다 제대로 탐지해내고 그렇습니다. 사회에 필요한 것은 다 갖추고 있죠. 그게 바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들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낯선 곳을 찾아가기를 정말 힘들어하잖아요. 우리의 기억력이나 지리를 인식하는 능력들을 내비게이션에 우리는 의탁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노래방을 하도 자주 다닌다 보니까 한두 곡을 외워서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죠. 요즘에는 전화번호도 외우는 게 몇 개 안 될 정도로 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김피들이 몇 개나 외우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화번호를 딱 두 개밖에 못 외웁니다. 이상해요. 그게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지 외우지 못하겠어요. 몇 년 전 말도 이러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이처럼 기억력들을 다 이런 기계들의 문명의 이기에 맡겨버림으로써 우리의 능력들 여러 가지 감각 능력이나 기억 능력까지를 다 하나씩 하나씩 양도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 국민 진진한 에피소드들이 가득합니다. 수리남이 고국 아닙니까 로버트 울프가? 네 맞습니다. 대사양 연안에 있는 작은 나라 수리남이라고 있죠. 70년대 해방됐습니다마는. 아버지가 의사고 의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인도네시아로 갔고 16에 폴란드로 유학 갔다가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종전 후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시간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 부설의 메디컬센터에 들어가서 말레이시아 원주민 연구팀에 합류했고 와 그냥 세계 일주를 했네요 이 양반이.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눈이 열려있게 마련이죠. 편협하게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이런 책들 보면서. 수리남이라는 나라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사양 연안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수리남도 사실은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젊은 시절은 또 유럽이나 미주의 강대국에서 또 활동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레이시아로 가서 10여 년 동안 그 주민들과 함께 살아왔고 이 삶을 보면서 말이죠. 이 양반에게 있어서 세계는 그야말로 동네 마을과 같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런 경과들을 보면서 김어준 씨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김어준 씨가 정말 수십 개 나라의 배낭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 양반 자체는 책을 읽지도 않고 그래서 스스로는 무학의 통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학의 통찰이 맞다면 그것이 바로 세계여행에서 터득한 그런 관념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세계여행이 선물한 자산이겠죠. 저도 우리 김PD가 쓴 김어준 평장에서 읽었는데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글로벌한 관점 시각이 김어준 씨의 통찰을 벼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말로만 글로벌이라는 말을 쓰지 아직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 책을 쓴 로버트 울프는 그런 글로벌한 관점에서 인도네시아 그중에서도 세노이조라는 소수 부족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을 반성하면서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현재 서구 중심의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하고 있죠. 하나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족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말레이반도에서 고무나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본가가 행정 부처와 상의를 해서 어떤 지역의 나무들을 다 밀어내고 고무나무를 심고자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고무나무를 자연에 채취하는 게 아니고 대규모로 재배하고자 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주민이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고무나무가 수령이 보통 40년이라고 그러는데 40년 동안 고무나무가 있는 곳이면 대지가 완전히 고갈될 거 아니에요. 대지의 생산력들이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딱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밀림에 나무가 빽빽이 들어차고 다양한 종의 식물들이 자라는 게 땅이 비옥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것은 흙이 아니라 다양한 수종입니다. 한 식물이 땅에서 요양분을 빼앗아 가면 즉시 다른 식물이 그것을 보충해 주고 그 나무에는 또 다른 나무가 보충해 줍니다. 결국 밀림에서 다양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은 흙이 좋아서가 아니라 맑은 공기와 알맞은 습도 그리고 식물 상호 간의 소통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놀라운 지혜죠. 책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식물학을 따로 공부한 것도 아닐 텐데도 수종의 다양성이 나무들의 다양성이 식물 상호와 소통이 바로 이 우거진 밀림들을 가꾸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통찰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적용해봐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들만 있는 세상은 몸이 건조하고 또 나아가서는 대단히 야만적이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계 맺을 때 서로 주고받을 때 훨씬 더 그 삶은 비옥해질 수 있겠죠.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든피디에게 꽉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면의 삶 내면의 모습들을 다 잃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뭔가 바쁘게 경쟁하면서 뭐가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는데 오늘 유한배 기자가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배자들이 보이지 않게 구핵한 영역에 갇혀서 서로 경쟁의 논리에 노예가 돼서 근면의 논리에 쫓기면서 내가 누구인지 돌아볼 여유도 없이 마구 돌진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아차 싶을 때 그때는 이미 늦는 게 아니겠습니까. 잠깐 우리 세노이족의 지혜를 떠올리면서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이때 내가 살고 있는 세계란 우리 문명 세계를 얘기합니다. 삶이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진다. 스스로 역할을 만들고 행동의 체계를 세우고 시간에 맞춰 살고 일정도 내가 짠다. 반면 그들의 세계에서는 현재가 아닌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삶을 일일이 계획하지 않고 오늘은 이런 일을 하라고 자신에게나 남에게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있어 하루하루는 자신들이 채우고 가야 할 백지와 같은 것이다. 나는 직관이나 영감 같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느껴보려고 애를 썼다. 우리의 세계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일정표와 약속의 의지에 살아간다. 시간에 맞춰 식사를 하고 마감 뉴스가 끝나면 잠을 자러 간다. 우리의 세계에서는 사회가 규정한 방식과 다르게 살 수 없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착실하게 계획을 세우라는 말을 듣는다. 우리들에게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못이 박히도록 각인시킨다. 태어난 순간부터 변실과 상상을 구분하는 법을 배운다. 아무것도 갈구할 필요가 없고 자신을 마냥 풀어둘 수가 있으며 어디서든 먹을거리를 찾을 수 있는 세상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흥미로운 외부인이 찾아왔을 때 아무 걱정 없이 그와 마음 놓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세상에서의 삶은 어떠할까. 오로지 현재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보낼까.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서서히 마무리합니다. 확실하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변제를 헌납한다는 것은 이 세노이 족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를 즐기면서 아는 사람들과 정말 행복한 얘기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아주 오래전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 로버트 울프는 오래된 지혜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개발 논리 틈탈 여지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곧 행복일 수 없다라는 동찰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긍정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김 PD가 얘가 정말 훨씬 저보다 더 풍부한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에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바나나 나오는 바나나 원숭이들이 들꺼고 그러가지고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식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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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교활국가의 이준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준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걱정 뭐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 보좌관 김성회의 탑정너 김성회 보좌관 나와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전대표가 지금 유럽에 가 있는데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 참다 참다 못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을 열었군요. 네. 외국 나가시니까 또 국내 정치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네요. 보통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나가 있으면 만날 수 있는 기자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고 외국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 전전 없고 내용이 좀 부실하면 들어와서 아 그때 그런 취지로 말한 게 아닌데 도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 당장 벌써 이제 복수 발언 관련돼서도 오늘 페이스북에서 해명했던데 그럴 용도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면 사람들이 말이 항상 과격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밤에는 웬만하면 글을 올리지 말라. 감정적으로 격앙됐을 때 심리적으로 뭔가 정돈이 안 됐을 때 올리는 글 이튿날 아침에 굉장히 후회하게 만든다. 애인한테 보내는 편지도 웬만하면 밤에 작성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술 먹고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SNS죠. 자.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그 3박 5일 독일 이스라엘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썼다고 하면서 요즘 보기 힘든 힘들지만 오래 참고 있던 몇 마디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고 네. 인상적인 것은 첫 번째 바른정당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어요. 다른 문제보다도 바른정당 문제가 본인 머릿속에 가장 크게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바른정당이 두 쪽으로 쪼개져서 이제 교수업단체의 지위를 잃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 그리고 남으신 분들이 당을 잘 추스려 나가시길 기대합니다. 라는 표현은 저는 좀 의미심장하다고 보는데 이게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하고 연대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남으신 분들은 당을 잘 추스려 가시고 나는 김무성과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중의적인 의미. 네. 그렇게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적폐청산에 대해서 반대하니 찬성인이 얘기를 쭉 하셨는데 전 이걸 보면서 좀 극중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데요. 청산과 결산은 꼭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면 이는 필연적이라는 걸 본다. 하지만 적폐청산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정부 운영 능력이 부족할 때 이것을 덮는 수장이 되는 것을 경계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상승해서 70%를 넘어섰어요. 그 짜다는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70%를 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 문장은 또 극중주의의 어떤 꽃이라고 보는데 적폐를 청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이란 정치기술을 배척한다 얘기하는데 진짜 이런 얘기 좀 그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적폐를 청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에 있는 범죄자들을 속가내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범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정보를 운영하자는 말씀이신지 국정원에 파견나간 검사가 국정원 편들어서 증거를 없애고 있는 판인데 이런 사람들 속가내지 않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을 합니까?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지금 맡기라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도대체 이러시면 어쩌라는 건지 알 수가 없고요. 이어서 본인 입으로 복수를 하려고 집권한 게 아니라면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놓고 복수는 어디서 본인이 쓴 거 아니에요? 정치를 하루 이틀 하신 분도 아닌데 본인 워딩에 복수가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기자들이 복수를 워딩을 중심으로 잡아서 제목을 잡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수한다고 생각하고 얘기한 건데 지금 독일과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기술혁명을 향해 모두 합심에 달리고 있는데 우린 못한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통령 후보군 중에 드물게 이과라서 계속 기술혁명 말씀하시는 거 잘 알겠는데요. 좀 너무 갖다 붙이신다는 인상 지우기 어렵고요. 4차 산업혁명 포함해서 노무현 정보도 신기술 또 벤처기업 육성에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으로 또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 뒤에다가 민주당은 전정부 전전정부를 파헤치고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를 뒤집으라고 혈환되어 있다. 복수를 하려고 집권한 게 아니라면 이러면 안 된다고 본다라고 하는 거 이런 극중지에 국민들 지쳐간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본인 당내 네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유성엽 의원이 바이버에 올린 글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바이버 방에도 올렸던 비공개 얘기를 밖으로 나와서 지금 불거졌는데 유성엽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당대회 직후 재방을 방문한 안철수 대표에게 한 말이죠 본인이. 대선 패배 후 당대표 출마한 것도 비정상이지만 비정상적으로 출마했는데도 당선된 것은 당이 비정상이라는 것이다라고 이제 직언을 한 겁니다. 직언. 삼선 의원선으로 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느냐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직언을 한 내용을 공개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안철수 의원이 비정상이라고 하면 나를 찍은 모든 국민의당 당원들이 비정상이라고 보냐라고 전형적인 부풀리기를 하고 계시고 저는 이 대목이 오늘 이 페이스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는데요. 호남하고 더 이상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복선을 깔았다고 봅니다. 그 부분 소개해드리면 이런 비정상의 언급들 속에는 늘 전가의 보도처럼 호남 민심이 동원됩니다. 하지만 제가 듣는 호남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국민의당이 더 강해져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되고 집권의 희망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민주당 들러리 사는 역할을 하다가 소멸되라고 요구하는 건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의 희망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안철수 대표가. 그런데 또 우리가 리얼뮤터에서는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지 않을 수 없는데 광주 전라지역에서 민주당이 62.5%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하고 똑같은 9.6%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호남 민심이 본인에게 가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인 데다가 그런데 본인이 잘 피해가서 말을 했죠. 제가 듣는 호남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호남 도민 중에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9.6%입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고 호남의 민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호남 민심을 무시한 채 호남 지지자들 목소리만 듣겠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안철수 의원은 호남 민심은 더 이상 자기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대상이라는 선언을 했다고 보고요. 그 뒷부멍에 나옵니다. 우리는 특정인 극렬 지지 세력의 온라인 여론 농단에 눈 돌릴 여유 차 없습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지금 우리 지지자 좀 더 강해지면 지지하겠다는 잠재 지지자를 보고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이건 호남 민심에서 10%만 보고 가겠다는 것이고 결국 호남 민심을 보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의원이 바른 정당하고 합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바른 정당에게는 남으신 분들이 당을 잘 추수를 가시라고 격려를 한 후에 자유한국당과 거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말한 이상은 호남 지역의 중진 의원들은 버리고 제가 보기에는 바른 정당이 됐든 자유한국당이 됐든 어느 당이든 같이 연대를 해서 다음번 대권을 노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보겠습니다. 안철수를 이해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철수 대표가 당을 소유물로 여기고 있다는 그런 관점 아울러 당의 지분을 자신이 가장 많이 갖고 있다라고 인식한다는 점 그러니까 지분이 적은 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멘탈리티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나 말고 대통령 후보할 사람이 있어? 이런 선언인 거죠. 그것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이다 보니 국민의당은 지방선거 전에 몰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협집사는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바른 정당 잔류 세력과 함께 이렇게 정치를 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일인데 그런데 안철수의 그간의 행보를 보면 바른 정당에서도 의석수가 한 석이라도 좀 아쉬운 판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땅치 않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관점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민주당에 있을 때 문재인 후보를 흔들던 저 사람들이 거기 가서도 또 저러는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네. 한 번 흔들면 어디 가서 흔들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자들 중에 57%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국정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목소리도 배제하고 당을 이끌겠다고 하면 도대체 누굴 데리고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은 내 편이다라는 인식의 근거는 또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김성애 보좌관님 하나 더 얘기해보자면 박정희 동상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박정희 도서관이 지금 상암동에 위치해 있는데 마포구 저희 손혜원 의원 지역구죠. 네. 거기에 동상을 세운다는 뉴스가 지난 금요일에 일제히 보도가 됐습니다. 시끄러웠어요. 네. 시끄러웠죠. 서울시가 기사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서울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가 임대를 했는데 그쪽에서 한 푼도 돈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임대와 관련된 문제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의 땅에 박정희 도서관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맞고요. 박정희 도서관은 그 땅 전체를 살려고 하고 있고 서울시는 팔지 않는 입장에서 지금 서로 대출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그래서 박정희 기념재단은 꿈도 크게 동상을 세우려고 하는데 제가 조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법치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서울시는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불러드릴 건데 재단에서 좀 잘 받아 적으셨으면 좋겠는데 서울시 동상 기념비 조형물의 권립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 서울시 내에 뭔가 조형물이나 동상을 세우려고 하면 이 조례를 반드시 참고해야 된다는 말이죠? 공공부지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안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박정희 도서관은. 서울시 땅에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권립 인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서울특별시 동상 기념비 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설치를 결정해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서울시에 가서 신청 절차부터 좀 밟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뭐 헛된 시간을 낭비하시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보는데요. 서울시에서 이런 동상 세우는 거 지금 허가해 줄까요? 저는 뉴스로 설레발은 쳤지만 해프닝에 그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공공부지에 특정 정치 지도자의 동상을 세운다. 이거는 말 그대로 서울시도 그 인물에 대해서 추앙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따님도 지금 영어의 몸이 돼서 괴로워하고 계시는데 타이밍도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무단으로 지어놓고 설마 이거를 철거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배짜라고 하시면 뭐 째 드려야죠. 조례가 정해져 있는 이상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서 내일이라도 빨리 재단 관계자들은 서울시에 뛰어가셔서 권리 민감의 신청 절차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벙커원이 있는 서울 충정로 20 여기에다가 제가 김호준 총수 동상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충정로의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우리 김영민 피디님이 돈 많이 버셔서 건물을 사시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다가 이명박 동상도 세우려고. 좋네요. 두 분이 꼭 손잡고 있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에 시유지가 아니면 국유지가 아니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제가 알고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화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더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영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영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대교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중연가. 리거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간 이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단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뉴스 폴 앤 메리로 이어갑니다. 팔로워 88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했습니다. 이에 홍준표 대표와 친박계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친박계의 주하장 서청원 의원은 검찰의 성원종 리스트 수사가 시작되자 홍준표 대표가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밝히며 녹취록이 있음을 시사했지요. 또한 어제 서청원 의원은 구태정치인 홍준표 대표를 당에 놔두고 떠날 수는 없다.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혀서 녹취록 공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록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짐작하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2,563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56%, 절반 넘는 시민들은 녹취록이 있지만 홍준표 대표와 물밑에서 거래 중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네요. 반면 21%, 시민 5명 가운데 1명은 녹취록은 처음부터 없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녹취록이 있지만 그 내용은 시시한 것이다. 이런 의견은 17%. 녹취록이 있지만 때를 보는 것이다. 이런 의견은 6%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의견 남겨주신 분도 만나볼까요? 고인규님,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안종원과 더불어민주당님, 칼은 칼집에서 꺼낼 듯 말 듯 할 때가 가장 무섭다. 이때 거래했겠지. 이런 견해 남겨주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우주 알림. 변창훈 검사가 숨을 거뒀네요. 참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엠비가 답할 때입니다. 라고 하셨고 닥치면 쥐잡지님. 드디어 바른정당 철새들이 탈당했네요. 정치적 신념도 없이 그저 표만 따라다니는 그들. 국민들은 그들을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하셨고 폼멘탈님.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코너를 들으며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애청해 주신 분들이 더 감사하죠. 2017년 11월 7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 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